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르시아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벨론 시대를 살펴봤었는데요. 바벨론은 어떤 고대 제국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고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도 채 되지 못해서 신흥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초대 임금이었던 키루스 2세, 성경 이름은 고레스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칭령의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끝났었죠. 그 이야기를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향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고대 페르시아 용토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그 이전의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거의 대부분의 동방, 중동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까지 통치하고 있었고,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지역까지, 메스포타미아와 이란 지역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의 정보들입니다. 현대의 이란이라는 지역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자 이런 영화를 통해서 황금의 제국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300을 통해서 불사조 이모탈, 그들의 정예병이었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벽화를 보면 실제 이모탈은 정예병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범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그들의 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해버린 줄 알았지만,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란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수도가, 수사, 수사성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536년, 키루스 2세에서 1차 귀한을 하게 되니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대충 70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정말 문자 그대로 약 70년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을 때 법괴를 빼앗기고 그 법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5, 6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만 하면 이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신 것처럼 보이시다가 다시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키루스에 의해서 허용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196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귀한한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첫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대성통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죠. 그들은 슬픔 때문에 대성통국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순간을 맛보면서 그들은 성전을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서 성전을 쌓기 시작하니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헤게머니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리오가 즉위할 때 그 즈음에 관리들에게 뇌문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습니다. 바로 성전 계획을 막았죠. 그래서 칸미세스 2세, 키로수가 죽고 칸미세스 2세 때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장장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자, 흉물이 되어버린 성전 어떻게 다시 재건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자, 칸미세스. 두 번째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었던 칸미세스는 폭군으로 유명했습니다. 뭐 그와 관련된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는데요. 자, 칸미세스가 폭군이다 보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칸미세스보다 그의 동생인 스메르디스를 더 좋아했는데요. 칸미세스가 이집트로 가면서 그의 부하 장수에게, 장군에게 이집트로 가면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실제 스메르디스가 죽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칸미세스가 이집트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가 말에서 떨어져 그만 낙상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자 본국에 있던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라스투교인데요. 조라스투교의 승려가 스메르디스를 사칭해서 장막정치를, 쿠데타를 장막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간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가마우타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주류였던 다레이오스가 군사를 일으켜서 가마우타의 반란을 정리하게 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와 관련된 비문이 이란 중부 키르만사 절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옛날 왕이 죽고 세왕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벌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카리아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바로 학계와 스카리아 선지자의 학과 스카리아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겠죠. 자, 그들은 16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외치게 되고요. 이때 학계 선지자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만 지으면 뭔가 큰 영광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스카리아는 훨씬 더 복식적인 언어로 성전에 대한 이상을 선언을 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 되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와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에 힘입어서 새로운 왕이었던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다리우 왕의 편지가 왔는데 건축해도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물정각에서 고레스 칭령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2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동안에 그리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고대군동 지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서방과 동방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대규모의 전투죠. 자, 이것은 동방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서방으로 진출하려다가 벌어진 전쟁입니다. 원인은 다리우스가 스키타이전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 이 소문이 퍼지자 이 동방 지역의 유일하게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 이오니아 지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리우스가 패배했다는 얘기를 듣자 그리스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그러자 아테네가 병력들을 보내게 되고 이오니아 지방의 수도였던 사르디아, 사르디스. 사르디스라는 지역을 가서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 이름이 사대죠. 사대. 사대교회. 이 얘기를 들은 다리우스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아테네를 박살내게 되고요. 라데 전투라고 하죠. 그리스 암들을 박살내고 밀레투스를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게 조공을 요구하게 되고 조공을 거부하자 약 2만 5천의 육군과 600척의 핵군을 끌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차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1차전이었던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거의 4배나 되는 병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강했죠. 바로 자유를 열망하는 그리스의 1만 돌격병들이 기습을 작전을 해서 펼쳐서 페르시아를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군이 6,400명이 죽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 병사들은 192명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자원이 굉장히 많죠. 풍부한 동방의 자원들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죠. 약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페르시아는 3,40만의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700대의 함대. 그동안에 그리스도 놀고 있었던 게 아니죠. 1차전 승리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겔리선, 새로운 배를 건조를 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이 배의 앞부분이 단단한 옆을 두동강 낼 수 있는 새로운 겔리선을 건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유명한 2차전쟁,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해군 입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전쟁이죠. 자, 다리우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했던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2차전을 이끌게 됩니다. 이오니아 지방에서 크세르크세스는 대군을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수군과 육군을 나누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들은 육군이 이동하는 통로에 테르모필레 협곡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육군에 뛰어났던, 육군의 전투력이 높았던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육군으로 여기를 맞게 되고 그리스가 함대를 이끌고 아르테시움에서 페르시아의 함대를 맞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모두 다 페르시아가 이기게 됩니다. 이때 전사했던 왕이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더스 1세이고 이 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영화 300이죠. 자,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에 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치게 되고요. 도시를 비우게 되고 페르시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아테네를 숙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승리에 취해 있었던 페르시아는 함대를 몰아서 좁은 옆곡이었던 좁은 해안선이었던 살라미스 해변지역으로 무리하게 700척의 배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폭풍우가 불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건조했던 100척의 겔리선을 이끌고 옆을 들이받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리스가 결국 이미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배들이 격파당하거나 포획되게 되고요. 해변에는 페르시아 병사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죠.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제국들의 충돌과 이런 극돌 속에서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소멸되지 않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에서는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뭐 그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때는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458년에 에스라,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에스라는 마치 사무엘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와 통곡의 기도를 올리게 되고 율법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킬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그 리더십의, 리더십의 모델과도 같았던 니에미아가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 3차 귀환이죠. 니에미아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니에미아는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그는 사회의 틀을 세웁니다. 사회적 개혁을 이끌어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던 안식년의 정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래서 부채 탕감법, 농경휴지법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에미아 시대 때 바로 키부츠와 같은 복지공동체 쿠파와 타무유 같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문화들이 실행되게 되고요. 바로 공평과 정의의 율법의 정신들이 니에미아 시대 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연단 속에 역사적 연단 속에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회 말씀해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대가였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윤례들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로 말미암에서 주의 윤례, 하나님의 율법들,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포로기는 제2성전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도착적 시대였습니다.